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투표제도 개선 못하면 그냥 나라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그냥 나라를 통치로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겁니다. 안일하신 분도 계시지만 선거는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권력의 정통성을 선거를 장악해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침묵하는 지배 엘리터들이나 시민들은 훗날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참 짧습니다. 최소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돼 가지고 많은 재산이나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없을지라도 선거 정도는 물려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저는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선관위가 심이 뭡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 무정을 여러분들 은폐하고 입을 다물고 계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감을 넘어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완전히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립폴딱 저립폴딱 하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들은 머리가 좋고 좋은 집안에 나가서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법고시를 통과해 가지고 검사로서 날렸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선거 부정을 은폐하고 선거 부정을 덮어 가지고 어떻게 이런들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당신들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의사들 때려잡는 노력에 100억 경야 1분 정도만 여러분들 노력을 기울여도 선거 부정 문제 벌써 해결됐을 겁니다. 윤 대통령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벌을 받을 겁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그렇게 여러분들 뭉개 가지고 검사로서 그렇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7년 대통령 승계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묶고 넘어갈 겁니까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했는데 이걸 다 묶고 어떻게 하면 완전히 묻으면 나라가 망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묶고 나라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카르텔이나 아주 멋진 다큐멘터리를 만든 카푸카 님이 사전투표 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사전투표를 보이콧 하겠다는 특별기자의 일이니 3월 8일 오후 2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립니다. 꼭 필요한 집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사전투표를 보이콧 하든 보이콧 하지 않든 사전투표장에 나오시든 당일 투표장에 가시든 사전투표를 안 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현행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누구도 실제 사전투표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장이 몇 명이 와서 표를 떴는지는 일반 국민들이나 정당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관위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이 그게 뭐죠? 그냥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에 격차를 만든 다음에 유령 사전투표 다수를 확보하고 그걸 전부 다 특정 정당에 쑤셔 박아주는 것이 현재 선거부정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죠?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뭐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보이콧 하겠다고 이런 특별기자를 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왜 사전투표자 수는 누가 결정합니까? 선관위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는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고 사전투표율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선관위가 결정하는 거지 실제 사전투표소에 몇 명이 나왔는지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사전투표 안 하든 하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김위영 원장이 말씀을 잘하자 여러분은 조폐공사가 발행권 처분권을 갖고 위조 방지 장치도 떼어내고 자기들 입맛대로 돈을 찍어내고 온갖 미스프린트로 진짜 돈이라고 우기면 수사도 안 하고 두는 나라를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미친 나라인 거죠. 이미 대한민국 미쳤습니다. 대한민국은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닌 겁니다. 미친 나라에 선진국 하겠다고 이러면 야당 지는 겁니다. 미친 나라에 선거 이익이 날뛰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거 결과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바로 밑에 이시우 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는 위조 지표보다 더 심각합니다. 나라를 통째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넘겨줄 수 있는 것이야. 나라를 통째로 넘기는 겁니다. 이시우 님 말씀처럼 나라를 통째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일인 겁니다. 조진대 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강조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전투표 안 하겠다고 보이콧 하겠다고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일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결정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일은 얼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표 사전투표를 누가 결정하냐 투표자들에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후보하고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의 격차가 득표율 기준으로 17% 낮습니다.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일 온 사람은 선거인 기준으로 15% 되었습니다. 그걸 몇 프로를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22%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를 들면 사전투표일을 부풀렸습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7.55%를 부풀렸습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7.55%는 몇 표입니까? 37,771표입니다. 보궐선거는 관외투표가 없습니다. 37,771표를 어떻게 선관위가 처리했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37,771표가 강서구의 20개 동예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선상투표에 더해지게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사전투표장을 오는 두 사람당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 기표된 한 장을 더해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를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분의 2가 진짜 투표장에 온 사람이 찍은 거고 3분의 1이 뭡니까? 가짜인 겁니다. 3분의 1을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3분의 1 가짜 3분의 1이 그럼 진짜 가짜에서 합처가 3분의 3을 발표한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후보를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숫자를 조작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조작된 숫자를 파고 들어가게 됩니까? 조작된 숫자를 만든 규칙을 찾아낸 거죠.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를 셀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자수를 셀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은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자신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들은 죄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대 총선의 사전투표 수량 증가 추이입니다. jrh님 만들어서 공급해 준 겁니다. 2016년도에 관내하고 관내 합쳐가지고 504만 표였습니다. 2020년 총선에 1159만 7천 표입니다. 2024년 총선에 추정치가 1813만 표입니다. 이런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이 좋으실 때는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왼쪽이 2016년 중간이 2020년 그다음에 오른쪽이 2023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급속히 올라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사전투표 다소 올리겠습니까 뻥튀기라 왜 올리죠 쑤셔 넣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딴 거 없지 않습니까 2016년 총 504만 표 2020년 1159만 표 2020년 24년 추정치 1831만 표 어떻게 이렇게 선거마다 여러분들 4년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증가하냐 어떻게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문제없을 거다. 이번 선거는 참 좋은 선거가 될 거다. 이 그래프를 보고 못 느끼게 되면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지표로 보게 되면 더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표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2016년을 100으로 하게 되면 2016년에 비해 3.59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서울은 평균적으로 3.59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2016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00이 359가 되는 겁니다. 2016년 100이 2024년에는 359로 예상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래도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다행스러운 것은 누가 했는가를 제외하고는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양일 사이 한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한다 방법은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사전투표 자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집어넣는다 어떻게 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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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장당 가짜 몇 장 한 장을 어떻게 넣을 건지 결정하면 된다 조작값을 여러분들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10월 11일 4.15 총선처럼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진짜 세 장당 가짜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4.15 총선처럼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뭐 아주 새로운 거나 대단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나경원 씨 사례보면 전형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이렇게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12,43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4.15 총선에서 여러분 12,438표 집어넣은 데 어떻게 이깁니까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는 3,559표를 집어넣었고 관내 사전투표는 8,879표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진짜 세 장당 가짜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거죠 선관위가 발표한 4만 9,751표가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는 3만 7,313표고 12,438표는 선관위가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조작해서 발표해놓으니까 조작된 값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공개했으니까 그걸 다운로드 봐 여러분들 분석해보니까 규칙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규칙을 어떻게 한 겁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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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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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세 장 다 한 장을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린 거 아닙니까 이게 3을 집어 4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조작값 기준으로 보면 25%를 조작한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을 집어넣으면 33% 조작값 기준으로 33% 조작한 거죠 나경원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얼마를 조작한 겁니까 7.68%를 조작했네요 많이 조작했네요 실제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23.31%인데 선관위가 뭐라고 구라를 친 겁니까 거짓말을 30.99%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거잖아요 다 밝혀진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가만 빼고 다 밝혀진 겁니다 선관위가 꼭 말할 거 못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숫자를 분석한 건데 숫자를 분석한 거죠 여러분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가장 대한민국 선거에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자수를 뻥튀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도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몇 명이 왔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이 공정선거가 되려면 국민들이 사전투표자수를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투표장이 몇 명이 왔는지 100명이 왔으면 100명이 왔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항상 속에 왔습니까 그걸 하려면 현장수기로 사전투표 참가자 맹단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표 받을 때마다 이름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몇 번 이름 조작해온 겁니까 12번 조작해온 겁니다 12번 조작해온 것이 4월 10일 총선전에 완전히 밝혀진 겁니다 특히 여러분 그동안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의무입니다 내가 혼자서 어떻게 전수조사 하겠습니까 jih님이 전수조사를 맡아주신 겁니다 전수조사를 맡아줬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에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012년도 총선에 제외국민투표를 조작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 제외국민투표 관내 관에 다 조작하고 그렇게 그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항상 뭐라고 했냐 9번의 부정선거를 했는데 4월 10일 총선은 10번째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16년 전수조사를 맡다가 지금은 10번을 사전투표를 조작했는데 4월 10일 총선은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jih님이 노력해가 2012년까지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11번을 조작을 했는데 다음에 12번째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간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사기를 밥 먹듯이 하는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안 되는 거죠 사기가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 사기를 이렇게 10번 11번 하는 것도 다 깔아뭉개고 그냥 넘어갈 생각 아니까 그게 짐승들이야 그냥 저는 이렇게 이걸 보고 그게 짐승이지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입니까 한 분도 아니고 11번을 깔아뭉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낙담을 드리거나 이렇게 할 의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 첫 단추라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받아들일 때 모든 문제 해법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 선거에서는 실제 사전투표 다섯을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 다섯을 개수하고 동시에 현장수기 작성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반드시 작성해서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소를 개수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선관위가 목숨 걸고 이런 반대하고 있는 위조 사전투표 제조에 활용되고 있는 소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해야 되고 인쇄 날인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마음대로 프린트해 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관위 사람들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체제가 바뀌고 노예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하게 삶이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오전 다시에 이런 방송 새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